지금 HLB 대량거래를 동반한 장대양봉이 나타나고 있죠. 이 장대양봉이 나타나면서 2평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에 에너지가 쌓여있죠. 그리고 이제 2월달입니다. NDA 승인신청도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NDA 승인신청은 반드시 진행합니다. 지금 진양곤 회장이 이야기를 했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2월, 3월 정도 되면 때가 되면 진행을 하겠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모든 불확실성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크게 거기에 억눌려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차피 되는 약입니다. 리보세라니위라는 약은 어차피 되는 약이고 항서제약을 보면은 그 약 중국에서만 판매를 해가지고 시총이 100조까지 만들었죠. 7조, 8조 정도에서 놀다가 100조까지 끌어올려준 게 바로 리보세라님이죠. 그런데 이 리보세라님, HLB가 전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죠. 항서제약도 지금 매출의 일부분을 로얄티로 HLB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회사가 바로 HLB죠. 그리고 이제 공매와의 전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 번 또 뭉치면 잘 뭉치죠. 잘 뭉칩니다. 이 공매들에게 언제까지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공매와의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9만 8천이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홀드 홀드 네버셀링. 이렇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HLB는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이 해도에도 너무할 정도로 바닷건에 눌려져 있죠.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1년째 이렇게 바닷건에 눌려져 있고 리보세라님의 가치는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이제 가난 부분 3상 환자 모집이 거의 다 끝나버렸죠. 거의 마무리 단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NDA 승인 신청 이제 한 달 지났죠. 한 달 지났다 그러면 2월이나 3월 되면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전개가 되어버리면 이 공매들의 반공매 운동에다가 그런 부분이 같이 전개가 되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는 거죠. 완전 미사일이 발사가 되듯이 올라갈 만한 모든 여건을 다 갖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위치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직까지도 이 폴첸 박사가 유증을 받은 그 가격도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죠. 이제 8% 올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오르고 있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찍혀 눌려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서고 있죠. 이렇게 크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어찌됐든 간에 셀트리온과 에이체비는 공매 타도 1위 1순위 조목이죠. 1순위 조목. 그래서 공매를 상당히 많이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냥 사서 공매와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물량을 계속 사서 잠가버리면 안됩니다. 이 공매들 안됩니다. 이길 수가 없죠.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봐도 얘는 완전히 바닷건에서 이제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워낙에 이평선이 촘촘하게 다 모여있다 보니까 오늘 뭐 겨우 8% 올랐는데 지금 이평선을 한 번에 다 뚫어버렸죠.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이제 시작.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지금 이 가격을 보면 기가 막힌 가격입니다. 지금 이제 9만 7천만원 밖에 안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매들이 열심히 사들이고 있죠. 이건 뭐 될 수밖에 없는 약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워낙에 많이 짓눌려 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 공매들이 쇼커버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1만 8천주 정도 들어왔죠. 신화에서 쇼커버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NH하고 삼성에서 이제 샀다 팔았다면서 이렇게 좀 던지고 있는데 키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키움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야 될 때죠. 뭉쳐가지고 지금 가격이 9만 7천입니다. 지금 9만 7천은 이게 말이나 되는 가격이냐 이걸 생각을 할 때입니다. 지금 8% 올라봤자 지금 9만 7천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올해 나올 만한 소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간암 3상에 대해서 환자 모집 완료하고 쭉 진행을 하죠. 선당암에 대해서 환자 모집 완료하고 2상 진행하죠. 2상 진행하면 2상 데이터 잘 나오면 얘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표준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합니다. 2상 끝나고 자 그러고 이제 교모세포정 치료제 결과 나오죠. 그리고 드디어 이 NDA 승인 신청 바로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HL을 둘러싼 환경이죠. 자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근데 이제 공매도는 코스다 부동의 일입니다. 부동의 일이 공매도 부동의 일 그런 상태다 보니까 반공매운동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운동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충분히 진행할 만하죠. 1년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밀려 있을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억지로 눌러놓은 그런 주가가 현재 주가다. 올라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올랐어도 지금 그런 주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그냥 마무리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공매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해본다. 이 그냥 쉽게 마무리 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공매에게 굴복을 하고 나는 이제 안 하란다. 그렇게 될 만한 환경이 아니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시작한 단계 그래서 물량을 계속 사서 홀딩하고 홀딩하고 네버셀린 쓸어 담고 퍼 담고 주워 담고 그렇게 할 때죠. 그렇게 할 만한 위치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공매운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죠. 여기서 보면 이게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HLB의 위치를 보면 한 이 정도 위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위치 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모소대나무 성장을 시작하게 되면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4달러 하다가 320달러 갔는데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국내 최초 항암회사 예약돼 있죠. 될 수밖에 없는 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공매 타도 이런 운동이 여기서 그냥 끝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바닷권이죠. 아직도 완전 바닷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항암회사 항암신약회사가 될 회사가 바로 HLB죠. 이거는 뭐 이미 7년 동안 검증했으면 더 이상 이거를 더 검증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양심이 있으면 7년을 그렇게 매출을 많이 일으키면서 검증을 하고 환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환자들이 즐겨 찾는 약이 바로 이 리버세라닙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이상 뭐 검증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검증이 되고 있죠. 에스모하고 아스코에서 계속 리버세라닙 완전한 소식이 계속 들리죠. 그리고 나오는 데이터마다 병용 데이터 특히 병용 데이터를 보면 정말로 좋은 데이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약하고 만나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표적항암제이다 보니까 혈관 내피성인자 억제제죠. 그런 부분이 T세포를 무력화시키는 힘없게 만드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까지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잡아줘 버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항암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서제에서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리버세라닙만 가지고 임상하는 게 300개가 넘습니다. 300가지가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병용으로 대세가 바뀌면서 지금 항서제약도 리버세라닙과 캄넬리즘업의 조합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임상을 깔아놨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HB는 될 수밖에 없는 약이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잠재력을 가진 회사죠. 그런데 공멸 세력들이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끌어내린 상태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1일이죠. 오늘부터 1일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 추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가격이 지금 9만 7점이 말이나 되는 가격이냐 이렇게 되물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절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